감사합니다 야, 난 이 호재 그 자식이 더 이해가 안 돼 아니, 산미나 살고서 헬스한테 벌써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좀 기일프라식이 아니거든 아마 애틀 꼬라지엔 가로따 사랑은 용기라는 게 아가씨야 따라든 말하지 말랬지 알았을 때 말해줘! 호재는 이거야 이제 쉼아 게이 게이? 너 죽을래? 일찍 끝나네? 우린 아직 30분 남았네 아니, 나오는 애 집에 못 데려다 준다고 센터에 괴치하는 알차가 들어갔대 오, 드디어 사는 거야? 장난 아이오생! 아무튼 조금만 기다려 맛있었으면 재미있는 듯 헤어줄게 너도 털래? 섬치기도 괜찮은데 응 야 저, 이거 마셔보세요 고마워 차 안맞이, 잘생 놓지 고다 키 까지 커요 어떤 연이 그냥 같으니? 야 야 야, 이오생 늦다가 우리 집으로 와 오늘 아무도 없거든 어 그래 미안한데 미안한데 우리 휴지랭 그런거 안좋아하거든 여명 빨고발을 좋아하지 우리 휴지랭인데 할 겸 핸드폰 하나 먹으러 끝 가자 그치 맛있어? 응 우리 꽃 엇 그냥 엇 엇 엇 엇 여러분 아직도 담배 못 끊으셨던가 문자야다 오늘 다들 늦을 거래 이 집엔 우리 둘밖에 없단 얘기지 후... 덥다 덥지? 상빈, 철권 할까? 확실히 계속 풀샷 가져왔는데 야, 이효재 니가 초등이야? 여기가 오락실이냐고 허감나 그런것만 갖고 내면 뭐가 됐냐? 강혜야 미안해 난 니가 철권을 싫어하는지도 모르고 그치 여자들은 이런 거 싫어하지? 내 생각이 짧았다 미안 됐어 오늘은 그냥 혼자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? 그럴까? 어? 그럼 기분 플레임에 연락해 내가 늦게라도 기다릴게 나 간다 윤미랑 그만 나와 이상하네? 브라질에선 이게 직빵이로인데 내가 너 때문에 미쳐 문화적 차이란 게 있긴 있나봐 괜찮아 언젠간 홍재도 널 여자로 보고 어흥! 잡아먹어버릴 거다 이쪽으로 와봐 가까이 와봐 야 아까 말했지? 넌 쇄골뼈가 예쁘니까 이렇게 머리 뒤로 넘긴 게 좋단 말이야 단추를 왜 이렇게 많이 잠갔어? 니 끌로 좀 잘 발랐네 이리 와봐 냄새 좋다 향수 뿌렸네 그러다 이어집돈 bri 여쭈고 좀 더